찬혁이 형 리스펙트 너무 크고 했어요 정말 고마wed cu Copy 아 아 아 아 짜라서 그래서 이거 아니 안 잡아 아니 야 짜다 옷이 힘들어하지 니가 힘들겠나 아 오빠 좀 고옥이 없는게 아쉽다 목을 좀 만들까 웃고 싶은데 아니 사람이 목공은 있어야 되는데 전 이제 불교로 이제 개종할거니까 마지막 꼬부라진거 하고싶었는데 머리가 손내고 근데 어떻게 붙여? 아 진짜 못봐주겠다 목이 없는게 나는 너무 아쉬워요 불이상하시게 좀 해주세요 어 잠깐만 머리 좀 이상한데 느낌? 오오오 떨어질거 같은데? 안 떨어져? 확실해? 싼 따라방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 너무 너무 찢지 않았어요? 괜찮아 최악이야 잘생겼어 거짓말 좀 치지마요 제발 파란색 좀 주세요 파란색 그거 진이 아니잖아 하하하하 그럼 뭔데 이거 뭔데? 잘 모르겠어 처음 봐 이런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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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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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편 걸린거야 진이? 하하하하 왜 얼굴이 다 벗겨졌어 진이? 진이 지금 아파 하하하하 나 소원이 있어 진이 세 개만 말해 부모님 욕해줘 진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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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부모님 욕해줘 너네 부모님? 아니 하하하하 진이 너네 부모님 난 부모가 없다 아 우리 진이 엄마 없구나 진이 진이 부모 없다 아 진이 엄마 없구나 아 그럼 어떡해 진이 엄마 없어? 있는 있는데 없다 하하하하 있는데 없는건 뭐야 아 있는데 없는거 뭐야 진이 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없더 아 진이 엄마 없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이 엄마 없구나 하하하하 어쩐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steps 하하하 하하하하 뭐 솔직히 이거 진이 아니지 않아? 지민아 소원 3개 생각해놔 딱히 바라는 게 없는데 나 그런 거 말했거든 진이 부모님이 욕해줘봐 이런 거 말했거든 들어주디? 아니 하사파운드 치즈가 이렇게 생겼구나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겼네 먹어봐 완전 복직해 개 목줄 하세요 개 목줄 하시라고요 다 먹은 거야? 대진이 다 먹어 흑미를 넣는다 고추장 흑미를 넣는다 소금 흑미를 넣는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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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기가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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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부르셨나요? 너 말고 기가진이 기가진이 저를 찾으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많이 찾아주세요 저를 찾으셨나요? 하하하 하하하